아니 이게 뭐야! 뒤뚱뒤뚱 펭귄이 되었잖아! 팽팽! 이제 겨울 시작이잖아! 날씨도 추운데 재밌는 걸 하려고 펭귄으로 변신했지! 팽! 재밌는 거? 음...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재밌는 거면 설마 눈썰매 타기! 영 또 눈치가 엄청 빠른걸? 음... 그럼 경팽! 눈썰매를 타러 가죠! 팽팽! 그런데 여기는 둘이서 탈 수 있대! 둘이서? 어느 걸 타도... 여기 라인이 3개 있는데요 3개 라인 아무거나 타도 가는 곳은 같다고 합니다 저희 뱃살이 많은데 같이 탈 수 있어요? 움직이기 너무 불편해! 아우 밍팽! 경팽 갑니다! 아 이 둘이 뱃살만 엄청 나왔네 갑시다! 가자! 오 엄청 미끄러워! 오 얼음 빙판! 가자! 달려! 오! 아! 아! 팽팽! 팽팽! 이 게임 보통이 아닌 걸 그냥 재밌게 눈썰매를 타려고 했는데 엄청난 실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자 제대로 해볼게요 제 실력을 진짜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야 배로 밀치지 마세요 팍팍! 아니 지금 이거 배로 밀어져가지고 지금 자 가자 여기 밑에 속도가 있으니까 이걸 잘 보면서 조절해가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천천히 천천히! 와 진짜 미끄러워! 오! 처음엔 천천히 갑시다 가자 가자! 아니 이거 어떻게 가야돼! 아이! 그래다 뒤집혀졌어요 괜찮아요 후진하면 돼요 후진 뒤로가면 위험한거 아니야? 후진하면 돼요 제 실력을 믿어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가야돼... 이거 다시 뒤집혀 해줘야될 것 같은데 이거 컨트롤이 필요한데 왜냐 cheer녔요! 그냥 이쪽으로 간다 다시 후진했다가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아 안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아 여기 뉴비 친구들도 많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거 바꿔야 돼요 타는 거 타는 거 바꿉시다 어 이거 말고요 그 밑에 거 만원짜리 이걸로 바꿔볼까? 일단 돈으로 만원만 구매해볼게요 이거 한 명만 구매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저만 구매할게요 아잇 잠깐만 내 로벅스 저는 오늘 공차로 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제대로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 팽팽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자 왼쪽에 있는 거 짠 아 뭐야 어 이거 그대로인데요 아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다시 다시 자 짠 잠깐 여기 앞에 있는 거 아 됐다 사라졌다 아니 저기요 아 이거 1인용이었나? 잠깐 나와보세요 제 자리 어딨어요 가자 움직여 경도야 그거? 어 안 움직이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래 우리 몸무게가 펭귄이 돼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안 가나 봐 뭐야 아이고 장난이 아니라 진짜 안 가는데 이거? 이거 안 가는데 아이고 진짜 안 가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가보자 아니 자 밀어드릴게요 밀어주세요 타고 있어 보세요 아 진짜 밀어주니까 가네 경도야 나 이거 탈게 밀어줘 아차 아니 밀어줘 밀어주니까 간다 어제 뭐 먹었어요? 어제 아 물고기 한 100마리밖에 안 먹었는데 아아아아악 아 이거 안 돼요 안 되겠다 이거 이쪽에다 설치해보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아 이럴 리 없는데 원래 이거 타져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상향이에요 이거 지금 밀어봤는데 안 되겠다 이거 포기하자 그래도 아쉬우니까 이걸 꼭 타고 말 oppress 저기요 다들 밀어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밀어주세요 밀어 거의 다 왔어 힘을 줬더니 배가 아파 저기요 아 배가 아파요 매너가 없으시네요 랭! 경토야 거의 다 왔어! 으아! 짜자자! 으아! 진짜! 이거 힘든데요? 여기 뒤에 친구들도.. 와! 나 간다! 나 간다! 아니 근데 여기서도 안 움직여.. 아 됐다! 조금만 더! 근데 여기서도 속도가 조절이 안 돼! 아! 민뚜 뭘 먹은 거야 대체! 아니 이거.. 제작자님이 이거 장난하세! 이거 얼마주고 산거지? 어! 간다 간다! 간다 간다 간다! 간다! 근데 내가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 내가! 간다! 가자! 망했다! 어.. 민뚜야! 나 썰매를 끊으라 힘이 없어! 아니 근데 경토야 너 지금 배로 바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? 대단한 능력인 거야!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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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아이 죄송해요! 힘들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! 알겠어요! 그러면 다른 썰매를 한 번 사볼게요! 어.. 팽팽! 어.. 팽팽! 아아아아! 자.. 잠깐만요! 여기 아까 보니까 두 번째 이건 2인승이야! 어? 이것도 똑같은 만원이니까 위에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또린 여러분들! 절대 사지 마세요! 이걸로 가보자! 이거는 움직이겠지? 과연! 자 가보겠습니다 팽팽 저기요! 가리지 마세요 이거 소환하는데 안 소환됐어요 어! 가자! 어 이거는 움직인다? 왜 안 움직이지? 뭐 하세요? 아이 제작자니! 게임을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금? 안돼! 우리가 펭귄이라서 안 움직이는 건가? 이 친구가 가나 보자 어? 이 친구도 아! 아니! 이 친구가 가는데?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지? 팽팽! 설마 펭귄의 몸이어서 진짜 몸무게 때문에 안 가지는 건가? 이거 살았군! 아니! 아니 저! 우리 건데! 다시 한 번! 자 그냥 나무설매로 갈까요? 네! 나무설매로 가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일이... 아니 이 친구가 엄청 잘 움직이는데? 후진까지 하는데요? 가자! 저기 친구 앞으로 가야돼! 친구? 아니 이럴수나 너가 안 비키겠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가보도록 하지 준비됐지? 가자! 아니 이럴수가 꼼짝... 어! 간다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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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가네 그냥 일단 우리... 여기 멀리 보면은... 정거장이 있어요 저기까지 가야돼요 어! 네!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죠 어어! 여기 넘어지면 안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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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됐다 됐다 됐다! 휴! 아니 저 친구 뒤로 운전하는 실력까지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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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가자 우리! 휴! 천천히! 우리 진짜 천천히 가면 이번에 무조건 깰 수 있어 민토 잘한다! 오! 민펜 화이팅! 폭도를 절대 높이면 안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아! 아! 짜자자자! 여기 여기 진짜 어려워 보인다 어어! 내리막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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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어어! 어어! 올라가는 코스는 어떻게 간담? 여기는 완전 쉽지 이제 천천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몸무게가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썰배가 이제 뒤집힐 거 같진 않아 제가 좀 힘줄게요 알겠어요 아까처럼 방귀 뀌지 마시고요 뱃살을 감추기 흡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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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지금 순조로워 여기는 속도를 한 10에서 15 사이로 가면 됩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저는 좀 자고 있어도 되나요? 아니 알겠어요 가다가 떨어지지 마시고요 형또야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 아니 근데 잠깐 지금 일어나야 돼 여기 엄청난 코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 잠깐만 간다 뭐야 아! 뭐야 이거 무서워요 460도 회전 속도 줄여 오! 오! 종거장이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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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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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여기 밟아 오! 오! 휴 다시 왔다 경두야 휴! 우린 여러분들 여기있는 건 처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누르지 마세요 자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 다른 썰매를 구매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또 2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대로 가겠지? 이건 엄청 튼튼해 보여서 우리 몸무게도 버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무겁나? 팽팽? 아 펭귄의 몸무게는 평균적으로 200kg라고 합니다 가벼운데요? 거짓말이었어요 가보세요 어 간다! 이래서 진짜 뚝뚱해 보인다 저기 앞에 뭐가 있는데요? 오 이거! 와아아아악! 아하하하하하하 꿀꺼닭 아이 재밌다 이거 민토가 해봐 알겠어 민토가 확실히 썰매를 잘 끌어요 우리의 몸무게를 제가 정확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자! 좀만 기다리세요 저 원이 앞을 보고 있을 때 휙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이야! 지금이야! 으아아아아아악! 지금이야 지금이야! 어허허허 역시 아니 이거 새로운 썰매 완전 좋은데? 뭔가 이거 부드럽다! 되게 안정감있게 가요 이거 오오! 가자아악와! 와하하하 오! 잠깐만 잠깐만 어허허헣허허헣헣헣 재밌다 이거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오 여기도! 야악!!! 짱픔!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? 우와! 짱픔! 와아아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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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! 와하하하하 오 완전 재밌다! 잠깐 여기 길이 왜 이래? 울퉁불퉁해요! 여기는 속도를 좀 줘야겠는데요? 좋아 좋아 좋아! 근데 진짜 여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또린 여러분들 진짜 조심히 가세요 다시 힘을 줘가지고 하나! 둘 셋! 아 무거워! 셋! 셋! 아아! 자 다음 정거장까지 안전하게 갈려면 계속 안전운전을 제가 할게요 올라가는데 속도가 좀 필요해가지고 아니 여기 뭐야? 아니 이거 뭐야? 오오오! 아! 오오오! 아! 와! 아! 떨어질 것 같기도 어 저기 다음 정거장 다 왔다 다 왔다!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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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도 바로 내리는거 와 엄청 재밌다 저기 떨어지는 친구 봤어? 저기요 저 해볼래요 아 알겠어요 잠깐만요 더 좋은거 타고 싶지 않으세요? 어? 아... 아니야 이거는 이따 내가 타야 되니까 일단 경도가 타는거 한번 볼까요? 저 해볼래요 알겠어요 갑시다 갑니다 뱅뱅 전 아주 운전을 잘합니다 아주 그 얘기하자마자 여기서는 이제 더 좋은 썰매가 필요합니다 과연 자 이거를 타고 가볼게요 썰매 중에 최강의 썰매를 구매했습니다 짜잔 우와 이거 뭐예요 썰매예요? 이거 3인용인데 친구야 여기 탈래? 같이 타자 같이 타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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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미안해 우리랑 같이 갈 생각이 없니? 아... 아... 이게 제일 좋은거래 가봅시다 가봅시다 뭔가... 근데 아까 난 전께도 뭔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... 아니 이거 좋은거 맞아요? 한번만 더 해봐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만 더 해볼게요 갑시다 팽팽 천천히 여기 진짜 코스가 너무 어렵습니다 길이 지금 반이 없어요 거의 오오오 여기서 속도 줄여 줄줄줄여 줄여 여기도 한 속도 10정도로 가야될 것 같아 안돼 저기있는 친구랑 부딪치면 우리 폭발한다고 빨리가 민트야 알겠어 뒤에서 친구가 쫓아온다 가자 이렇게 안전운전을 해주시구요 아니 저기 저기 저 친구 날라갔어 떨어지는게 너무 무서워 오 method 살았다 살았어 휴우 아니 뭐야 뭐 한것도 없는데 아니 그 전껄로 바꾸자 알겠어 그 전게 더 좋은거 같애 뭔가 이게 더 안정감이 있달까? 제 몸 사이즈에 맞는 서메 빨리 꺼내주세요 알겠어요 이게 제일 편하네요 아 역시 편안한 시승감 딱 좋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꽤 많이 왔습니다 경또 많이 왔네요 여긴 근데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요? 할림길이다 여긴 엄청 어렵고 여기는 쉬운 곳 당연히 쉬운 곳으로 가야죠 그렇죠 딱 봐도 여긴 엄청 어려워보이긴 한다 근데 여긴 좀 지름길 느낌이야 지름길 여기 엄청 미끄러운 곳 아니야? 인생은 어려운 곳으로 가면 안됩니다 쉬운 길로 가야돼요 와 미끄러워 안돼 여기도 어려운 길 같애 우와 미끄러워 안돼 근데 여기는 진짜 어렵겠다 옆에 봐봐 옆에는 어떻게 가는거지? 여기는 진짜 균형감각이 엄청 좋은 사람만 가야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떨어질것 같거든요? 고수부만 가는걸로 그렇죠 저도 갈 수 있지만 아아아아아 으아암 아암암암암암 아암암 아암암 좋아 다음 정거장 거의 다 보인다 조금만 더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 펭귄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어허 휴 다시 다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가보자 자 이제 여기만 안전하게 내려가면 정거장이거든? 어 그쵸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진짜 천천히 휴 오우 잘했어요 좋아 다왔다 여기가 마지막인가? 저 위로 올라가는데 저기가 마지막인 것 같긴 하거든? 저기? 일단 계속 가볼까요? 네 갑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거지? 그냥 올라가는거 같은데? 뭐야 이거 오와아암암 와아암 아암암 아암암 아 이거 뭐야 자존심 상하다 여기서 힘을 줘야돼 응 빨리 가야되는거였어요 다시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오오 오오 아 이렇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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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나 이제 실력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한번에 갈 수 있어 여기 점프해야돼요 아 와 이렇게 옆으로 가야돼? 와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?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경토랑 같이 재밌는 눈썰매 게임을 해봤는데 이 게임 엄청나게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지만 진짜 재밌어요 아주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혹시 저희처럼 눈썰매장을 못 가는 또린이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자 갑시다 경팽 가자 ㅋㅋㅋㅋ 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